사도행전 23장 바올이 공예를 주목하여 그러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너라 하거늘 대장 아나니아가 바올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올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올이 가로되 형제들아 난 그가 대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올이 그 한 부부는 사도계인이오 한 부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예에서 외쳐오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오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세인과 사도계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도계인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혼화가 일어날 새 바리세인 편에서 몇 사유간이 일어나 다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도록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의 바올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의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올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고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올을 죽여주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대장들과 장우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올을 죽여주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여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올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여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올의 생질이 그들이 매력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올에게 구한지라 바올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대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가로대 제수 바올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영이 묻대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올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예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의 처음을 쫓지 마옵소서 저의 중에서 바올을 죽이게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메이커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교하되 이 일을 내게 고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올을 태워 총독 베렉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읽었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베렉스 가카에게 문한 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러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한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올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올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올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올도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대에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해록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